오늘 은혜 받고 생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8장 27절입니다 출애국기 8장 27절입니다 한절이라서 같이 우리 합도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보죠 우리가 사흘길쯤 강려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먼저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새벽이라서 저는 사랑귀를 숨기는 최광숙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첫 수요예배에 이어 오늘 이렇게 새벽예배에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주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대해서 강단 선포된 말씀처럼 미국에 정착한 이 청교도들이 첫 번째로 드린 그 주수감사줄은 풍요롭고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이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고난 중에서 드린 감사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치유와 식량난,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백인명이 왔지만 반이 죽고 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왔난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이 함께 왔겠죠 그러면 그 52명 반 중에 자신의 가족이 분명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슬퍼하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을 건데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찬양하고 부를 수 있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신대록에 땅의 것을 찾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오늘 이렇게 새벽 재단을 지는 이 자리에 있는 분과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교님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에 감사의 기쁨의 뿌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이 비밀을 깨닫고 24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즉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시 그 절대제국인 애국과 바로왕으로부터 해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엄청난 많은 핑계를 댔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어 애국의 노예로 애국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올바른 예배도 모르고요 언약도 놓쳤고 더 나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제성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은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이유가 뭐냐 애국에서 건전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 형상이 창세기 3자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시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제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되어지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구보다도 엄청난 그 축복을 비밀을 누리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사탄은 모세 때와 동일한 이 계략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실패시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 속에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가서 딴 일하고 또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할 때 다른 거 막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늘 똑같은 말씀 말씀을 순종하라 뭐 말씀이 언약성 치다 말씀이 흐름을 타라 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나는 응답이 없는 것고 이런 타성에 젖어있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뭐냐면 우리 안에 생능이 있으니까 생동감 넘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실패시키는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을 바로 알고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사단은 사단이 원하는 다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출애국기 8장 27절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출애국기 3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국 나라는요 영적으로 장세기 3장 세상의 나라이고요 바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네 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라 그런데 다른 예배 틀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단은 광량에서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합니다 출국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사단은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바로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 땅 예급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다른 곳까지 갈 것 없다 적당히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고 사탄의 노예 속에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예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되듯이 결국 인간은 마귀의 종료를 하며 살다가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항상 그 시간 그곳 그때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세상과 분리된 것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사흘길 떨어진 광야에서 제사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사탄인 바로가 바로 따라잡을 수 없는 분리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집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현장 예배 회복하러 오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이 집 여기에서 드려도 괜찮다 너 여기 드려도 무관하지 않느냐 원해 받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냐 무감각한 예배로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사단은 바라고 원하죠 이 사단의 전략의 속에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현장 예배를 다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우리 여러분은 느낄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눈꼽을 떼고 세수는 안 하고 오지만 어떻게 찬바람 새고 나면 여기 오면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사단은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마라입니다 신옥기 8장 28절 보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왁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합니다 파리재앙 경험 후에 혼이 난 이 바로 왕은요 한 발 물러나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강야로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허락한 배후에는요 여차하면 군사를 풀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따라잡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노예를 절대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죠 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올인 오지 24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너 세상과 보다 하면서 그냥 예배 드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 적당히 해라 너만 예수 믿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친척들이나 여러 가족들이나 많은 친지 동료들에게 그렇죠? 힘 빠지게 만들고 비아냥 그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직이잖아요 그렇죠? 왜 오직해야 됩니까? 2, 3, 7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같자까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렇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은요 너희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신혁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와를 숨기라 바로는 이제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이 장정은 뭐냐면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자와 아이들을 볼모로 딱 잡아두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사단은 너만 믿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뭘 놓치게 만드냐 전도와 성교를 놓치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두가 뭐냐면요 우리 정세성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놓치면요 가문도 가정도 가족도 지역 민족 세계보고만 하나님과의 방향은 완전히 안 맞게 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냐 생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너만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역 예배를 데려갈 때도 애를 데려갈 때 있고 우리 고생님 같은 경우는 애는 없지만 우리 격대교육 한다고 손녀도 데려가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 옆에 방치해놓고 우리 엄마만 예배 드리면 돼 구역 예배 지역 모임 또 뭡니까 미션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핸드폰 주면서 그냥 유튜브 하객 만들어놓고 본인은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속게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이걸 알고 있죠 우리가 사단이 어떤 것을 노리면서 우리 후대에게 예배를 빼앗아 가는지 영적으로 끼워서 우리가 이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이 교묘한 권락이지만은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후대가 없어지면서 텅 빈 교회로 더욱더 많아질 건데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의 멸망시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워서 이 모든 사단의 계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합니다 7호기 10장 24진을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숨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다 바로는 마지막으로요 모두가 다 가래요 이제 다 가는데 뭐만 가축만 두고 가래요 바로의 의도는 뭐냐면요 재물과 제사를 볼모로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이 없으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을 바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는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나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계락을 쓴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 재물이 없는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영적 바로왕은 영적 바로왕의 이 사단은요 우리를 예배의 실패자로 만들 치밀한 계락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원하시며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는요 끊임없이 조금의 양보를 요구합니다 조금 조금 양보를 합니다 양보하게 만들어요 많은 영보를 하게 되면 바로 눈치를 챘을 것인데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아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장정만 가라 이번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라 점점 더 수위가 강해지지만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점점 더 수위가 강해지는데 모른 겁니다 결국 타협하고 양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이런 타협안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절대 타협하지 않고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7기 10장 26절에 모세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라고 선포하면서 여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기르는 가축은 한 마리도 남기지 않냐고 다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예배에 가난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녀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것이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와께 제사를 드리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사는요 희생제사인데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의미하며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0장 2절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묵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적 바로인 사탄으로부터 절대 해방시킬 수 없지만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사탄의 전락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저주와 재앙 죽음의 권세까지 영원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머리를 면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초록의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아들의 마음을 완각하게 하면 나의 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하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조차 이 피언약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고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이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분을 보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7역기 3장 18절에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흘길쯤 강야로 가서 희생자살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10가지 그 재앙으로요 심판하실 때 여하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게요 6번에만 나옵니다 이는 말씀 승취의 현장임을 출국 당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릉여서 15장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피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잡고 드리는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은약성취의 예배입니다 이 때문에요 영적인 이 바로인 사단은 모세 때와 독일하게 지금도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은약성취의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전님들은 예배 때마다 피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예배를 드리는 말씀 승취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금주 줄강단에 24시 감사입니다 감사는 헬라로 유카리스티아라고 무색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은혜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막 쏟아나는 이 기쁨으로 말하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원단 말씀에도 보면 우리 지금 뒷부분만 알잖아요 네 입을 크게 내가 채우라 근데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자가 기도할 때 내가 채워주느냐 앞부분이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에 낸 요한 네 하나님이니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세상의 종도로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해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가 돼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신분을 기억하네 네가 어디 있다가 빠져나온지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원적인 이 구원의 감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뿌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줄을 받은 것이 감사의 뿌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사단은요 사단의 기지에 우리가 핵폭탄을 확 터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하며 그 사단의 기지가 완전히 폭발된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 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그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끓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당연한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흘러 넘치면은 주일날 강단에 뭐라 하셨습니까? 일본길로 흑암은 도망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감사할 때 사단의 기지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이번 주 강단 묵상을 하면서요 몇 가지를 썼어요 거론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아프카니스로 태어나지 않아서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태어난 것도 아니야 이게 정말 메이플라우를 타고 왔던 정교도처럼 그 감사가 제 안에서 막 꾸며져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뽑아가 하나님이 참교회에 있는 예원교를 오게 하신 게 저런 예원교를 오게 하셨으니까 묵상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와가 있을지 이런 감사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아를 숨겨놨는데 피연약을 발견했다는 거 이 정말 뭡니까 벼락 맞는 확률보다 아주 숫자가 약하다고 하는데 그 숫자 속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그렇죠? 묵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2, 3, 7 세계복음아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에게 언약을 딱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부참하여서 비참했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이처럼 선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또 이 자리까지 저는 감동과 감격에 저 같은 게 이렇게 쓰이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승리했던 거라고 합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블레셋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다른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승리하고 사탄인 이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처럼 현장 예배에 막 성전을 붕붕붕 끓이고 막 축제 매일매일 매주 매주 예배 드릴 때가 축제가 되는 그런 현장 예배를 다 회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